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4번도 부정사 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형용사정용법 배웠잖아요 형용사정용법에서 이렇게 확장되어서 좀 더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내용이 4번 인데 이거는 기본 예문을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he had the kindness 에요 자 그는 가졌죠 뭘 가지고 있어요 친절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어떤 친절함 입니까 to show me the way 그쵸 나에게 그 길을 보여주는 친절함이죠 자 뭐 해석만 하고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그 투부정사 안에 있는 이 동사와 수식받는 명사와의 관계를 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주격인지 그쵸 주격인지 그러니까 이제 의미상의 주어인지 그쵸 주격이 아니라 의미상의 주어인지 의미상의 주어인지 또는 의미상의 목적어인지 그쵸 의미상의 목적어 인지 요 두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한번 그럼 살펴보세요 이 kindness는 to show의 의미상의 주어입니까 목적어 입니까 목적어 입니까 만약에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고 해석해 보면 여러분 친절함이 보여줍니까 아니죠 친절함이 어떻게 보여줘요 못 보여주죠 자 그럼 얘가 목적어라고 한다면은요 이 show 다음에 목적어가 하나 비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간접 목적어 나와 있죠 그리고 직접 목적어 the way 있죠 다 있단 말이에요 얘는 의미상의 주어도 아니고 의미상의 목적어도 아닌 거예요 그럴 땐 뭐냐면 그럴 때는 여러분 이거를 동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격 그쵸 즉 투부정사가 수식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수식해 주는 게 아니라 동격관계에요 즉 친절함 어떤 친절함이냐 나에게 그 길을 보여준 것 그게 바로 그 친절함이란 얘기에요 동격관계입니다 그런데 해석할 때는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정 용법처럼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나에게 그 길을 보여주는 친절함을 가졌다 아시겠죠 근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여러가지로 변형해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는 너무 친절해서 나에게 그 길을 보여주었다 요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겠고 그쵸 어떻게 바꿀까요 한번 해볼까요 그는 너무 친절해서 요거 바꾸는 거 옛날에 그 내신할 때 제가 학원에서 강의 정말 열심히 했을 때 그때 이제 했던 건데 뭐 히 워즈 소우 카인드 그쵸 그런 다음에 대절로 환원해서 그는 너무 친절해서 히 쿠드 그쵸 쿠드 쇼우 그쵸 그리고 미 더 웨이 요렇게 예 복문으로 바꿨을 수도 있고 또는 이거를 이제 그 부사로 해서 카인드 리 친절하게도 그는 그쵸 보여주었다 쇼우드 요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쇼우드 미 더 웨이 이렇게도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요런 거 바꾸라는 건 요즘에 시험에 나오나 요즘에도 내신에 안 나오는 거 안 나오나 제가 그 학교 애들이 요즘에 뭐 배우는지 잘 몰라갖고요 근데 요렇게 바꾸고 변형하는 거 못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하나 쓰잘듯이 없는 거고 그냥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그쵸 나에게 그 길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친절함이죠 해석할 땐 그냥 행용사자 용법처럼 나에게 그 길을 보여줄 그 친절함을 그는 가졌다 그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오고요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붙는 요게 있어요 요것도요 되게 그냥 쉽습니다 일단 해석부터 하면은 나는 I cannot find words죠 그러니까 나는 그 말들을 찾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어떤 말들이에요 in which 그 말들로 to thank you 너에게 감사를 표할 말들을 찾을 수 없다 아시겠습니까 얘는 변형이 가능한데 in을 뒤로 뺄 수 있습니다 in which to thank you i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요렇게 쓸 때는요 위치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얘를 생략하고 그냥 to thank you in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또는 얘를 복문으로도 풀어 쓸 수 있는데 복문으로 풀어 쓰게 되면은 in which 그 다음에 I could 정도 쓰면 could thank you가 되겠죠 thank you 이렇게도 풀어 쓸 수 있고 또 in도 뒤로 갈 수 있고 그렇죠 위치도 지워질 수 있고 여러가지 다 쓸 수 있는데요 그냥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겠죠 우리는 그렇죠 나는 발견할 수 없어요 말들을요 그렇죠 어떤 말들이죠 그 말들로 너에게 감사해야 하는 또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을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이해 되셨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는 용기를 가졌죠 어떤 용기를 가졌습니까 예 동격이죠 동격 바로 to fight against terrible odds 이제 fight against는 싸우는 거죠 그런데 끔찍한 자 이 단어는요 가능성이란 뜻도 있어요 order는 가능성이란 뜻도 있지만은 얘가 역경이나 곤란을 뜻하기도 합니다 곤란함 그러니까 아주 끔찍한 곤란과 싸우는 것 그렇죠 바로 그 용기를 그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도 그냥 좀 아 근데 이걸 번역을 할 때 그렇죠 번역을 할 때 끔찍한 공경과 싸우는 용기를 가졌다 이러면 좀 이상하니까 용맹스럽게도 그는 끔찍한 공경에 맞서 싸운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 그렇죠 좀 매끄럽겠죠 자 아무튼 그 정도 하고요 두 번째 넘어가시면은 자 이것이 is the best way죠 어떤 best way에요 예 바로 영어를 외국어를 영어랍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자 이것도 동격이 아닌 것 같지만 동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learn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아니죠 왜냐하면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그건 best way가 주어예요 그 최고의 방법은 배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도 얘가 의미상의 주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미상의 주어는 뭐예요 여기 문장이 없을 때는 일반 주어죠 그렇죠 그래서 we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것도 동격입니다 동격 자 그 다음에 자 he did so에요 그는 했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in his anxiety에요 여러분 요게 요게 이제 좀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원래 이 anxiety가 anxiety가 1번 뜻은 뭐예요 불안이죠 불안이랑 염려의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이 뒤에 anxiety 뒤에 투부 정사가 오거나 또는 for 다음에 something 목적어가 오면 이때는 열망입니다 열망 아시겠어요 자 그는 그렇게 했는데 그의 열망 속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열망 그 이유도 앞에 있는 anxiety의 동격이 되겠죠 그렇죠 의미상의 목적어가 될 순 없겠죠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anxiety 자체가 주어가 될 순 없는 거죠 그렇죠 예 희가 주어가 되겠죠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전체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또 겸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he show 그렇죠 그녀가 보여줬는데 뭘 보여줬어요 자 inclination이죠 성향을 보여줬어요 성향 그렇죠 또는 경향을 보여줬습니다 자 어떤 성향이나 경향을 보여줬어요 grow fat 바로 살찌는 거죠 예 똥똥하게 되는 거예요 똥똥하게 되는 경향을 보여줬다 성향을 보여줬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는 목적어를 못 취하니까 의미상의 목적어는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주어는 뭐예요 주어는 바로 그녀가 뚱뚱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경향성 성향이 뚱뚱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도 의미상의 목적어가 아니고 의미상의 주어가 아니고 얘가 의미상의 주어니까 얘도 동격이 되겠죠 동격 그쵸 네 자 매일 시장이죠 시장이 announced에요 알려줬어요 발표했습니다 그게 결정 어떤 결정이에요 to retire 사임할 결정이죠 사임이 아니라 retire는 정확히 은퇴하다죠 은퇴하다 은퇴하다는 비슷하긴 하지만 사임하고 사직하는 거는 뭐예요 resign이죠 이게 사임하고 사직하는 거죠 은퇴하도록 쓰일 때도 있는데 근데 이제 주로 사임 사직이고 retire가 주로 이제 은퇴하다라는 거죠 은퇴할 결심을 알렸죠 시장이 자 give me a basket 그 바구니를 나에게 주라는 얘기죠 어떤 바구니에요 그 바구니로 to carry the apples 사과를 운반할 그런 바구니를 나에게 줘라 전치사 관계 대명사 투부 정사죠 이때 전치사 뒤로 가게 되면 위치 생략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we should keep 이죠 우리는 should keep 지켜야 한다는 거죠 뭐를요 large grave yard이니까 묘지죠 큰 묘지에요 큰 묘지를 지켜야 한다 자 그런데 그 묘지에 그 묘지에 그 묘지에 to bury 묻는 거죠 묻다 그렇죠 묻다에요 뭘 묻어요 실수들 결점들 fault 그렇죠 of our friend 우리 친구들의 결점을 그 결점을 묻을 그 커다란 묘지를 우리는 지켜야 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그 결점들 실수투성이들 이런 거를 묻어야 하는 묘지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되셨습니까 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개 더 봅니다 he has no house에요 집이 없죠 근데 어떤 집이에요 어떤 집입니까 그 집에서 살 그렇죠 그 집에서 살 집이 없는 거죠 그렇죠 얘는 누누이 계속 얘기하다시피 요렇게 쓸 수도 있죠 which 다 쓰고 to leave in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in이 뒤로 가게 되면 which 생략이 가능하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다 써놨네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 they were a ten minute 자 10분이 있대요 그런데 그 10분은 뭐예요 그 10분에 to make up his mind 결정 그의 그가 결정해야 할 10분이 있었대요 아시겠습니까 10분 이따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in which in이 뒤로 가게 되면 which 생략 가능한 거고요 되셨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좀 어려운 문장 통해서 이제 배운 것들을 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 make no attempt 에요 자 나는 시도하지 않은 거죠 no니까 그쵸 뭐 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어요 to keep up with 에요 자 keep up with는 뜻이 뭘까요 기본적으로 뭐뭇을 따르다죠 예 뭐뭇을 따르다인데 얘가 뭔가를 따라가니까 이게 그 뭐랄까 시류에 밝다 어떤 유행을 따라가다 이런 의미에서 뭐뭇에 밝다 뭐뭇에 정통하다 잘 알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에 뒤지지 않다 이 뜻도 있어요 잘 따라가니까 그쵸 뒤지지 않다 이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막 뭔가에 뒤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젊은 작가들이죠 저자들이죠 젊은 글 쓰는 사람들 그쵸 젊은 글 쓰는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그쵸 그들에게 정통하려고 그들을 다 섭렵하려고 그렇게 시도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리고 나는 나는 단지 뭐예요 희망한대요 뭐하기를 have the time 시간을 갖기를 어떤 시간을 가져요 get through 하는 시간이죠 get through는 뭐예요 끝내다 완수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끝내다 완수하다 complete이죠 완수하다 의 뜻이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complete 할 시간이 시간을 갖기를 희망할 뿐이래요 자 뭐를 끝내고 완수합니까 some of the classics 즉 고전작품들 클래식 작품들의 몇몇을 끝낼 시간이 필요하대요 근데 그 고전작품들은 뭐예요 I have never read 내가 결코 읽지 못했었던 자기가 읽지 못했었던 그 고전작품들의 일부만을 일부만을 끝낼 시간만 갖기를 희망한대요 현대 저자들의 책은 그냥 안 읽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것들은 과거의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고전을 잘 읽으면 그렇죠 현대 작품들은 잘 읽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실 고전에 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전작품 그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부만을 끝내고 완성할 시간만이 필요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자 most of the student 학생들 중 대부분이 went to home이에요 집에 갔죠 그렇죠 뭐하기 위해서 to spend their vacation 그들의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에요 근데 나는 had no money에요 돈이 없죠 그런데 그 돈은 돈이 어떤 돈이에요 그 돈으로 집으로 가야 할 그러한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나 I had to go somewhere 나는 어디든 가야 했다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보시면 3번에 자 he 다음에 괄호 묶어줘야겠죠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지니어스까지 가는 것 같아요 자 그의 천재성에 의해서 is guided 그러니까 수동태 bpp죠 인도되어지는 거죠 그의 천재성에 의해서 인도되어지는 그 사람은 자 그리고 there is to say죠 there is to say 이런 뜻이 뭐에요 즉이죠 즉 그렇죠 즉 그 사람이 누구냐 동격으로 좀 또 설명하는 거예요 he를 자 그 사람은 누구냐면 who think for himself 예요 think for himself 는 뭐에요 think for oneself 는 혼자 생각하고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혼자 생각하는 것에서 혼자 생각하는 것에서 파생을 해서 얘는 지 멋대로 마음대로 생각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생각하다 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면 그의 천재성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 즉 누구냐 바로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혼자 마음대로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동사 나오죠 가지고 있는데 뭘 소유하고 있어요 예 컴파스를 이제 가지고 있죠 나침반 나침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나침반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죠 그것으로 그렇죠 그것으로 To find 찾을 뭐를요 올바른 길을 찾을 나침반을 가지고 있다 정도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4번 넘어갑니다 자 위드네요 위드 그렇죠 위드가 나오네요 여기에 지금 So much to read 읽어야 할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So little time 이거 다 위드에 걸리는 거죠 시간이 없는 거죠 이거는 시간과 기회가 거의 없이 그렇죠 어디에 근데 그 시간과 기회는 뭐예요 이니치가 설명해 주죠 이니치 to read 읽어야 할 그 그 시간과 기회에서 읽어야 할 그러한 시간과 기회가 거의 없이 그렇죠 읽어야 될 것은 많고 하지만 예 읽어야 할 기회와 시간들은 적은 그렇죠 이 적다는 거죠 적을 때 정도로 의역을 할게요 끊고 가장 단순하고 가장 현명한 것은 We can do 우리가 할 수 있는 꾸며주죠 그게 뭐예요 is to choose 선택하는 거죠 뭐를요 the best book 최고의 책들 즉 우리가 읽을 읽어야 읽는 최고의 책이 뭔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읽어야 될 것은 많은데 시간과 기회가 적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단순하고 현명한 것은 선택하는 거예요 뭘 읽을지 너무나 뭐 당연한 말이죠 자 마지막에 5번 6번 하고 오늘 또 마치도록 할게요 자 딕셔널이죠 사전입니다 사전은 can help us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하는 것을 to understand 이해하는 거죠 뭘 이해합니까 의미를 이해하는 거죠 어떤 의미 over word 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사전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but 그러나 the only way to understand the word fully 이것도 형용사적 용법이죠 유일한 방법인데 단어를 한 단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is to see 보는 거죠 그 단어를 어디에서 in use 사용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서 사용되는 거죠 끊어줘야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as 원급으로 쓰였네요 as as possible 그쵸 가능한 많은 context 문맥 속에서 in use 사용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아시겠습니까 단어를 외울 때 제가 그 영어공부하면서 가장 바보짓을 했던 게 뭐냐면 어 33,000 단어 외웠던 거 예 그러니까 그것도 막 etymology에 입각해 갖고 어근 접두어 막 그 그 이거 파생 엄청 시켜갖고 그죠 접두어 하나당 막 단어 막 30개 40개 어근 하나당 막 단어만 몇십 개씩 확장시켜갖고 외국인도 모르는 단어 막 외웠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 활용하는 단어는 진짜 5% 도 안 돼요 5% 10% 그 정도 수능 정도에 까지 배우는 그 교과 과정 우리 어렸을 때 영어 시작했을 때부터 고3 때까지 배우는 그 정도 단어에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단어를 하나하나 문맥 속에서 용래 속에서 발견할 때마다 익혀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단어를 단어장에 적고 하나씩 하나씩 문맥을 통해서 익히고 자기 자신이 직접 사용 가능한 예문을 적어놔야 돼요 내가 사전에 있는 예문만 적는 게 아니라 단어장에만 적혀있는 기출 예문만이 아니라 내가 그 단어를 컨텍스트에서 내가 일상적으로 영어를 사용하고 내가 좋아하는 원서 같은 걸 읽으면서 단어들을 이렇게 긁어내는 거예요 표현들을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내 걸로 만들려면 이제 내가 그 단어를 사용해서 말할 법한 쓸 법한 그러한 예문을 스스로 적어놓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익히는 게 가장 좋은데 그래서 용래와 문맥 속에서 읽혀야 된다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계속 보시면 이것은 의미하는데 대디어를 의미하는 거죠 Anyone 누구든지 어떤 누구든지 그의 vocabulary를 개선하기를 원하는 누구든지 Must lead 읽어야 된다 뭐를요? A great deal 아주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저는 Totally yes 전적으로 동의해요 많이 읽고 그 가운데서 표현을 익혀야 돼요 그게 진짜 어휘공부의 왕도입니다 33,000 이런 거는 시험영어에요 편입이나 옛날에 고시영어 지금은 지금은 고시 그런 거 영어가 없어요 옛날에는 뭐 사법고시나 무슨 그런 행정고시 할 때 영어시험이 다 그런 페이퍼베이스드 테스트였거든요 그것도 이제 문어체 영어만 그런 거 또는 7급 지금 7급은 다 토익으로 바뀌었고 9급만 남았는데 9급도 아마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문맥 속에서 그 용래 속에서 어휘를 익혀야 됩니다 글을 읽으면서 마지막 6번 보고 마칠게요 There is no human society죠 네 인간사회가 없어요 그런데 however 다음에 지금 primitive가 온 거죠 이거는 이때 이 however는요 양보절이 생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 휴먼 소사이어티를 말하는 거 같아요 primitive는 원시적인이죠 자 인간사회는 없어요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원시적일지라도 어떤 인간사회가 없다는 얘기고요 위치하가 꾸며주는 거죠 has not discovered 발견하지 못한 뭐를요 도구의 사용을 발견하지 못한 인간사회는 없대요 아무리 그 인간사회가 원시적일지라도 그쵸 이해 되셨습니까 자 even if 비록 뭐뭐 이것들이 그렇죠 이것들이 뭘로 구성되었어요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다죠 nothing 뭐뭐대는 뭐예요 nothing 뭐뭐대는 그곳에 지나지 않는 only 같은 느낌이죠 no more than 같은 느낌이에요 이것들은 단지 이 sharpened pieces of stone and wood 예리하게 된 조각 돌과 나무에 그렇죠 예리하게 된 예리하게 깎여진 그런 돌과 나무의 조각에 불가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 돌과 나무들은 뭐냐 뒤에서 위드위치 투부장사 꾸며주죠 그것으로 죽였던 거죠 그렇죠 동물들을 그렇죠 음식을 위해서 또는 팠던 거죠 땅을 뭐를 위해서 농작물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했던 돌과 나무에 예리하게 된 조각들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도구의 사용을 발견하지 못했던 인간사에는 없었어요 아무리 원시직일지라도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는 즉시 답변 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바로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좀 일들이 좀 많아서 바로바로 확인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